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헨증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동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사실 차트 모양상으로는 그렇게 예쁜 모양은 아닌데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빠지고 우리나라는 선반영을 했다는 그런 인식 때문인 건지 이제는 미국이 빠져도 우리는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반발 매수세도 생기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환율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환율 시장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환율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는 지수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한국 투자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얽히고 섬켜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추세인 건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가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인 건가를 테스트하러 이제 상승 추세 부분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에 맞닥뜨리는 그런 자리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래가 돼야지 이 자리가 뚫려 올라가면서 쌍바닥 단기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기서 쌍바닥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산 넘어 산인 것은 뭐냐라고 하면 역시 정고점 바로 위에 있는 이 직정고점을 뚫어야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걸 뚫을 때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는 또 다른 호재들이 좀 나와주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테스트하는 자리까지는 왔다.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에 달려든다거나 또는 역시 하락 배팅을 하는 자세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악재들과 두려움들도 공존하고 있고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들도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배팅을 하고 도박을 하시는 것보다는 올라가는지 또는 내려가는지를 보고 대응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배팅을 해서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게 어찌 보면 나쁜 게 아닐 수는 있겠죠. 올라갔을 때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결과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반대일 때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 반대가 좀 아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어찌 됐든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보여지지만 딱히 의미 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관망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한 3천당 제약과 아시아나 IDT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10% 이상 기업으로는 11개의 종목이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아시아나 항공도 있고 지금 이제 옵투스 제약, 3천당 제약의 대주주인 옵투스 제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 태고, 사이언스, 케어랩스, 제주맥주, 하잉크코리아까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떨어질 만한 기업들이었다라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서 제약, 여러분들께서 잡주를 들고 계시거나 또는 재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을 들고 계신다면 저런 급락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와 있는 3천당 제약부터 한번 보게 된다면요. 3천당 제약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유럽 공급 확정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90억 규모가 되는데 1분기 매출이 한 4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1분기 매출이 약 한 4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690억 계약 받았다 하면 1분기 매출은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향후 10년간 유럽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50%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3천당 제약도 급등을 하고 옵투스 제약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옵투스 제약에 보시면은 대주주가 3천당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품절주기도 하고 대주주가 움직이니까 옵투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 3천당 제약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좋은 상태인가 하면요. 사실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발생되는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 자체가 높았다라는 것에 큰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올라갈만 했다라는 거고요. 5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좀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원 이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세상 한 5만 5천원까지 터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상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운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이 3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투자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단기로 급등했을 때가 아니라 빠졌을 때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면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장기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찌됐던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활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움직이기 전까지 좀 중소형 제약 바이오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점을 우리는 좀 참고해보자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돈을 잘 벌지만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에는 투자 관점으로 또는 종목 교체 관점으로 그런 종목으로 한번 눈을 조금 돌려보자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관련주도는 투자하셨다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영국에서 지금 일단은 사실상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합병하는 것을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약간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열기였죠. 합병 식어가고 있는 열기가 살짝 다시 또 불지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 이런 데는 물려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이렇게 합병한다라는 이야기에 기대감으로 투자하셨다가 물린 분들이 꽤나 많을 텐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 항공이든 이런 항공사들이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뭐 여전히 저는 상승의 기운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락 쪽에서 바닥에서 조금 머물거나 빌빌거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단기 급등 때 물려계시는 분들은 탈출을 한번 꾀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는 것보다야는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가 좀 아래쪽에 15,000원대나 17,000원대 샀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저 같으면 이거 올라왔을 때 내일 상한가가 풀릴 때 뭐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빠져내려갈 때 저는 그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로 18,000원, 2만원대 있는 분들은 상한가 풀릴 때 저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정리했다가 내가 항공주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18,000원에 들고 있지 마시고 팔았다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 12,000원에 다시 사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위해서라도 조금 파는 게 저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을 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개별 호재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뭔가 재료나 움직임들이 좀 약하다.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들의 태도가 조금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향을 굳이 선택을 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내일과 모레 이렇게 본다면은 이 단기 상승에서의 위쪽, 아래쪽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보고 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를 보고 쌍봉을 만드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 밑으로 밀린다면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절대 급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관망하는 자세로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뭐 저는 여전히 지금 기회는 분명히 있으나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움츠러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맹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